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지글러나타 분들이 올레핀의 중압에 뛰어들기 전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프리라디칼 폴리메이제이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에칠렌이건 프로필렌이건 하여튼 올레핀의 중압은 무조건 프리라디칼 폴리메이제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는 개시제로서 보통 우리가 실험실적으로는 지금 와서 프리라디칼 폴리메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면 보통 실험실에서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아조계 화합물 AIBN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퓨어같이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업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산소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옥시전 다일라디칼이 생겨서 산소를 가지고도 라디칼 개시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유기가사나물 이런 유기가사나물을 이용해서 현업에서는 주로 개시제로 사용해서 중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글러나타 분들이 뛰어들기 전에는 산소 또는 유기가사나물을 개시제로 사용하고요. 온도는 80에서 350도. 그 다음에 기압은 1000기압에서 3000기압. 아주 센 압력 상태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고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폴리에치레를 만들 때 너무나 압력이 높아서 그 같은 폴리에치레를 만드는 반응기 주변으로는 콘크리트 방호벽을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화학 엔지니어들이 목숨을 걸고 실험을 했었죠. 하여튼 엄청나게 센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라디칼 중압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체인 트랜스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LDP라든지 LLDP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브랜치를 집어넣습니다. 가지를. 왜냐하면 그래야지 재료가 부드럽고 투명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체인 트랜스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올레핀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체인 트랜스포가 너무나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단점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1954년 전 어떻게 보면 지글러나타분들이 요쪽 세계에 이제 발을 당부기 전에는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글러나타분들은 유기화학자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유기화학자들은 이제 전위금속을 기반으로 한 올가노메탈릭 케미스트리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올레핀의 중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라디칼로만 게시를 시키려고 하느냐. 다른 어떤 시스템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고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답은 이제 이분들이 했던 거는 이제 베이중합. 코디네이션, 폴리메이제이션이지만은 1950년대에는 아주 이게 게임의 그 방향을 바꾸는 아주 중대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글러나타분들은 일단은 그 전위금속 영어로는 이제 트랜지션 메탈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위금속은 이름 그대로 뭔가 좀 특이해요. 특히 이제 다른 그 원자들하고 달리 디오비탈을 갖고 있는데 이 디오비탈이 약간 일렉트로리 리치한 그런 유기화합 물질하고 인터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그게 바로 이제 베이저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위금속은 유기물질하고도 어떤 컴플렉스, 착화물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리간드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위금속이라고 표시할 때 요 전위금속에서는 보통 이와 같이 이제 음이온들도 이제 리간드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올레핀이라든지 일산화탄소, 몇 가지 이제 질소화합물들 요런 것들하고도 이제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위금속 대비 요거는 이제 코어 메탈이온이 되고요.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리간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위금속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리간드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칠렛 또는 프로플렉스와 같은 요런 올레핀 유하고도 리간드 효과에 의해서 이제 코디네이션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코디네이션 컴플렉스 한국말로는 착화물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신 분이에요. 지그러나타 분들이 이제 개발한 이제 촉매는 보통 이제 요쪽 세계에서는 이 양반들이 그 만든 촉매는 이제 단일자리 싱글 사이트 캐탈리스트 요런 개념을 도입을 하신 분입니다. 보통 그 전위금속에 기반한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할 때 보통 요런 식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위금속 양이온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이제 리간드가 이제 포진하게 되고요. 옆으로도 이제 포진하고 이제 위아래도 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조절하게 되면은 요 전위금속을 중심으로 한쪽을 이렇게 빈자리 베이컨트 사이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 개념을 이제 지그러나타가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요 비어있는 베이컨트 사이트에 요게 바로 이제 에칠렌 또는 프로필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딱 이제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중압이 기가 막히게 된 거죠. 요거 이제 이게 아주 1950년대는 화학 쪽에서는 히트였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에 이제 그 올레핀의 베이중합에 이제 사용했던 이제 촉매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사람 이름을 따서 지글러와 나타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총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고 이분들이 이제 개발하신 후에 이제 수십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이제 사람 이름을 붙인 캐탈리스트보다는 좀 일반적인 좀 정형화된 이런 이름이 필요해서 지금에 와갖고는 이제 메탈로세인 촉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하여튼 기여를 하셨던 분들은 바로 요 지글러가 나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서는 비포 지글러 나타에서는 이제 에칠렌을 프리라지칼로 중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지글러 나타에서는 주로 이제 에칠렌을 이제 코디네이션 폴리메이제이션 베이중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에칠렌보다도 프로플렌에 있어서는 구세주였습니다. 프로플렌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라지칼 폴리메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항상 그 얻어지는 물성 얻어지는 그 물질의 그 특성이 아주 그 점수가 70점 80점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한번 계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 저 엔지니어들이 그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기술을 이제 개발할 때는 거의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만들어야지 팔립니다. 한 70점 80점 정도 돼서는 좀 물건 팔아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프로플렌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라지칼로도 절대로 그 중압이 이제 쉽게 되지가 않아서 점수가 항상 70점대 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의 이러한 지글러나타 촉매로 프로플렌의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올려서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프로플렌 제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지글러나타 촉매는요 타이타늄 테트라클로라이드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에칠 알루미늄의 이제 혼합 촉매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글러나타 촉매 요거의 시발점이었구요. 요 촉매를 사용했더니 이제 온도도 한 100도씨 이하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순화된 조건에서 사용했구요. 압력도 90기압으로 이 전에는 이제 압력이 1000에서 3000기압이었는데 아주 적절한 압력으로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즉 베이 중압에 의해서는 라디칼 중압에서 보였던 체인 트랜스포가 일어나지 않는 노 체인 트랜스포 어떻게 보면 이제 물성 조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트랜스포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브랜치가 없게 되구요. 브랜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구조가 이제 리뉴한 구조를 얻게 돼서 이제 라디칼 중압에 의해서도 HDPE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베이 중압에 의해서도 HDPE를 만들 수가 있는데 라디칼 중압으로 HDPE를 만들면 점수가 한 80에서 85점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베이 중압에 의해서 HDPE를 만들면은 점수가 98점, 99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에칠렌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프로플랜 같은 경우에서는 입체 규칙성을 띄게 됩니다. 보통 유기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설명할 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러 이미지고요. 하지만 오른손하고 왼손은 이게 다릅니다. 겹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R이면 하나는 S다 그래갖고 이거를 바로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포리프로플랜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글러나타의 베이 중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분자 쪽에서는 주로 입체 규칙성을 논할 때 프로플랜을 많이 예시를 듣는데 프로플랜으로부터 얻어지는 포리프로플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입체 규칙성에 따라갖고 한 크게 세 가지의 아이소모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쪽에서는 이제 탁틱 구조라고 얘기해 왔고요. 보통은 이제 에이탁틱 포리프로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탁틱 그 다음에 심도탁틱 한 세 가지의 이제 탁틱 구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와 같은 입체 규칙성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아이소모 폴리머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러한 베이 중압을 하게 되면요.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폴리올레피는 라디칼 중압한 것보다도 높은 결정성을 갖게 되고요. 융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도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상입니다.